이번에는 김영선 전 의원이죠? 지금 의원은 아니죠? 모르겠네. 지금 의원이지. 아무튼 그분하고 그분 누군지 알죠? 나도 착각했다. 박영선, 아나운서 최신 민유단, 김영선. 그분은 연세가 어떻게 돼? 60년생이에요. 경좌생이네. 이분이 지금? 65. 나가는 악삼제에 제대로 걸리셨지. 이분하고 명태균 씨랑 어떤 관계인지? 정으로 봤을 때. 그냥 명태균이란 사람은 어떻게 보면 김건희 여사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래된 인연이야. 그리고 오래된 인연이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김영선이란 사람은 어떻게 보면 현 정권 실제하는 영부인의 끈이 그런 힘이 필요했겠지. 쉬운 말로 어떻게 보면 저거 뭐야. 국회의원 출마할 수 있는 권한 같은 거를 받기 위해서라도 한 라인을 잡았겠지. 명태균이란 사람은. 근데 잘 안 풀렸겠지. 그분도 나가는 삶제에 액담을 제대로 하시겠다. 김영선이란 분도. 세상에 지금 알려지고 있는 게 안 좋은 것들이 이렇게 알려지고 있을 텐데 그분도 아마 관제라는 게 쫓아오는 형국이니까 나가는 삶제가 곱게 끝나지 않겠네. 관계성은 분명히 있으실 거야. 두 분이. 부erin재. 고기. 고기. 고기.